이 대표의 서울 이소홍과 관련해서 전국 의사들을 다 정으로 돌린 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도 꽤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의 부상 정도가 1cm 열상을 알려준 게 가짠 수다라면서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늘 수고내 저희들이 방문을 한 목적은 곧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의욕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그런 민주당의 대책위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세력에 의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수사당국이 만약에 그러한 수사정보의 선택적인 유출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마찬가지로 밝혀져야 된다. 정치 테러 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전 의원이 이걸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상황을 악용하란다 라고 하면서 공세를 전환하면서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 초기에도 꽤 위중했는데 위중하지 않게 경찰을 통해 전해진 건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따져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피아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뇌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언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퇴원 전후로 해서 경찰 혹은 총리실을 겨누고 있어요. 가짜뉴스 발언지는 국무총리실이다.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섣불로게 1cm 열상으로 하는 바람에 초반 상황 파악, 국민들에 대한 여러 시선 이런 것까지는 고려가 안 됐다. 이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 이제 전원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다 보니까 뒤늦게 해서야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테리어 센터에서 처음에 보고 자체는 원래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일본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현장에서 긴급하게 우리가 1보, 2보, 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정확한 상처의 크기를 알 수가 없겠죠. 일단 육안으로 보면 대충 1cm 정도 된다는 건데 지금 그게 민주당에서는 무슨 1cm냐, 1.4cm다 그러는데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1cm와 1.4cm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현장에서 자로 제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두고 이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정숙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오늘 다음 화면을 볼까요? 홍의표 원내대표는 이게 국정조사감이다. 혹은 특별검사, 특검까지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사건 초기에 당적이 어딘지 본질이 아니다. 혹은 이거 정치적 해석 자제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경찰이 명명백합하게 못 밝힌다고 민주당은 판단한 겁니까? 이제 국정조사 얘기까지 좀 꺼냈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마 홍의표 원내대표도 내심 속으로는 아마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안 자체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오고 나서부터 아까도 저희들이 다뤘던 의사협회 등등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성명들이 계속 나오고 또 부산 민심도 여러 가지 술렁이고 이런 등등 속에서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인 용어들을 특검 등등등 이런 국정조사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셨을 텐데 열상과 자상의 차이 이런 걸 일반인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에 현장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열상이라는 보고가 본청 상황실과 대테러센터에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나중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강청희 대한민국 대협회 부회장께서 이건 열상은 가짜뉴스다, 자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꼬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짜뉴스라고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가 열상이 아니고 자상이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괜찮은데 열상 자체를 가짜뉴스로 딱 해버림으로써 그러면 소방과 경찰 초기 대응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걸 봐서는 현장 대응 과정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온 것이 이걸 위해서 자상으로 하지 말고 열상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고 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맞대응을 좀 해나가려고 저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과연 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 민주당에. 지금 생각이 듭니다. 소중석 국장이 여러 논평을 하는 와중에 새로운 사진 하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제 옆에도 있고요.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 여기 이재명 의원 당대표. 이 대표로 맞겠죠. 이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는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 관련 내용들은 하나하나 좀 만나볼 텐데 일단 내용 얘기하기 전에 최명웅 의원님. 아까 이재명 대표 퇴원하고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 하지만 당대표 당무 복귀는 미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된 모양입니다. 아니 당무를 보고 있는 게 포착이 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묻고 있잖아요. 이거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무가 아니고 뭐가 당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직자들이 일부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여부는 미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당무 복귀나 아니면 퇴원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제가 보건대는 자꾸 과장하고 싶어하는 의중이 포함된 얘기였지 실질적으로 당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징계 수위까지 지금 대표가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은 우리 현장 기자들이 좀 잘 취재를 해서 실제 민주당의 발표가 실제 상황과 얼마나 동일한지 다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고 당장 당무를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택에 있는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지만 자택에서도 충분히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의식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당무를 본 셈이 됐죠. 친명계 좌장 정성우 의원과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 내용 사실 저희 뉴스탑10 후반부에 준비된 친명계를 분류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성희롱성 발언 이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부산병원에서 응급조치 잘 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 대표가 말한 모양이고 그러면 정성우 의원이 이렇게 썼나 봐요. 현근택은 어느 정도 할까요?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코드오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의 지난 연말에 본인의 시민단체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선 상대방 주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행 비서가 있었습니다. 여성인데요. 그 여성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무슨 사이냐 그리고 두 사람 왜 똑같이 감기 걸렸냐 등등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더 심한 이야기도 희롱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뒤늦게 문제가 됐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정성우 의원은 컷오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근택 대변인 같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고 지금 윤영찬 의원 지역에 있는 성남 중원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는 공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양문석 의원이, 양문석 씨가 지금 전해천 의원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데 그때 수박을 깨러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당직 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당직이 없는데 그냥 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성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사안은 당연히 이거는 컷오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측근이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를 그렇게 징계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 보면요. 제가 한번 다시 바로잡을 게 이제 초록색이 이제 정성우 의원이 보낸 거고 이게 시간이 정확히 보면 오전 8시쯤입니다. 아침에 이제 아 정성우 의원 얘기는 자 이거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해서 전해야 된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었어요.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어느 정도 할까. 이게 오후 1시 16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퇴원 발표 직전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정성우 의원이 이거는 당원 자격 정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공간이 컷오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당무 복귀를 어느 정도 한 셈이 됐고 실제로 지금 현근택 변호사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서 친명기 좌장과 당대표가 논의하는 과정이 지금 고스란히 언론카메라에 포착이 된 셈인데 그랬더니 당적 자격 정지는 돼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대상이자 정성우 의원 얘기는 좀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했더니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손 전 변호사님.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의 당 징계는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힌 셈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가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현근택 변호사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또 당에서 같이 활동도 해서 참 마음도 착잡한데 그런데 정성우 의원님이 기존에 방송에서 하실 때는 본인은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친하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친명계의 자장이 나오는데 자기는 자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말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본인이 했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정성우 의원님이 어떻게 공관위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데 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공관이, 민주당의 공관위는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다 이런 저런 저런 기구들은 유명무실한 거고 당 위 사람들이 다 좌지유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문자메시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문자가 참 공개가 안 됐었어야 정상인데 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형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는 당 내 공적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윤리심판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당대표와 어떤 당 중진 간의 어떤 내용으로서 그 결과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당의 윤리감찰단은 도대체 뭐가 되나요? 저는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의 어떤 공적 조직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참 하여튼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그래도 연락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많이 허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런 문자가 공개되었다는 것은 참 저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매체가 포착한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사진이 저거고요. 다음 장 보면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했더니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권고 큰 의미 없다고 했고 다음이 있었다면 그게 더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을지 사실상 당대표 일을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 일을 시작한 셈이 됐고 글쎄요. 저희가 사실 원래 뉴스탑트 뒷부분이 준비했던 얘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택 변호사가 지역 정치인과 여성 비서를 향해서 너네 같이 사느냐 너희 부부냐고 했다가 말에 지나치다 삼가해달라고 했고 평균택 부원장이 그 이후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사과하고 싶다.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인데 오히려 이 논란보다도 더 크게 두 사람 당대표와 당대표가 가장 친하다는 여의도 최측근간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대표 피습 이후의 건강상태 혹은 당무복귀, 퇴원 혹은 공천과정 당의 누군가를 징계 조치할 때 어떤 판단들을 누군가가 내리느냐 이런 것까지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소정석장님. 그런데 사실 징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른바 암컷 논란 때 최강 의원 6개월 당대표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 얘기가 나왔어요. 비상징계에 나왔을 때 읍참마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이제 어쨌든 언론사 카메라에 찍혀서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중경고라는 정성호 의원이 최초에 얘기했던 컷오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해서 엄중경고로 내려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중경고로 저게 돼버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것이 공개됨으로써 더 오히려 강한 쪽으로 민주당이 징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면서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자문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관계에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상의를 한 그러한 인물로 바로 그냥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정성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같이 정 의원이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 일은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 현근택 변호사 세 사람에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 발표 직후에 공개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두 장의 문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설설설들을 많이 겪어서 이현정 의원님, 제가 너무 함량 미달의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 맞겠죠? 당연이죠. 혹시 제 질문을 함량 미달이라고 너무 꾸지지 마시고 일부러 노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 저 일부러 노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 메시지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마 정성호 의원이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 위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망원 렌즈로 전부 다 의원들의 전화로 특히 아주 기자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란 뭐냐 하면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당에서 실세라든지 중요한 어떤 당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휴대전화만 꺼내면 기자들이 바로 카메라 기자들이 바로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저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뭐 일단 정성호 의원이 조금 그래서 옛날 국민의힘은 이 앞에 볼 수 없는 필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예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연치 않게 포착이 됐습니다.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공천 시즌에 있고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또 지금 현재 병원에서 당무를 볼 수 없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한 건에 뒤집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또 카메라가 포착이 돼서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됩니다. 예전에 체리 따봉처럼 그것 때문에 이수석 대표가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체리 따봉 그 이후에 굉장히 팜을 일으킨 것처럼 이것 또한 앞으로 이재명 대표 복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내 논란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지금 소폭성 얘기 이따가 나오면 다시 정리할게요. 민주당 입장이 나오면. 그런데 정확히는 이거 오후 한 16분에 정성호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문자를 보낸 셈이고 저희 제작진이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권혁기 실장이 이재명 대표 내일 태어놉니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한 시간이 오후 3시쯤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무복귀 미정이라는 얘기를 내일부터는 브리핑할 수 없게 된 셈이 된 거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당내의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무로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지시는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무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뛰어들어서 현장에 참석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병상에 계시면서도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 같은 거 처리를 급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 중진과 그리고 본인과 측근이라고 하시는 의원들과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게 참 아쉽죠. 원래 정치권에서는 물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개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 아마 정성호 의원도 필름을 붙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도가 맞으면 이게 그대로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노출보다 본질은 저 내용이니까요. 네, 그렇죠. 글쎄요. 퇴원을 민주당이 발표했고 그리고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했잖아요. 경찰 수사 똑바로 하지 않고 뭐하냐. 이것저것 다 공개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좀 배후, 공모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공세를 전환한 그 시점에 또 이 대표 관련 저런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거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뉴스탑 시간 안에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어쨌든 일단 그럼 한번円